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봉이 입니다 뿌잉뿌잉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아이고 장군님 안녕하세요 핫뿌링클 핫뿌링클 마초킹 그 다음에 치즈볼 케이준 케이준이가 여기있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마초킹 요게 마초킹이에요 마초킹 마초킹 간장소스 바베큐소스 그런 맛일거 같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핫 핫뿌링클 시뻘거죠 저기 있구요 그리고 핫뿌링클 소스 어 쭈코 왔니? 그 다음에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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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코렛 디저트라고 해서 이따가 끝나고 먹을게요 이거는 코코넛 디저트 우유랑 같이 요거트처럼 만들었나? 이따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빠뿌리까랑 치즈볼 뜨거울때 먹어야되요?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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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거 눌러놔야되는거 아니에요? 뭐가 뻥 빠져 뭐가 뻥 빠져 어우 짜증나 자 오늘의 음료는 찬산소를 전부 만들어보자 뭐냐면 원래 안 늘어나는거에요? 시켜요 시켜요 데워볼까? 여러분 데워볼까요? 데워볼게 버튼이 겁나 빠져버리네 버튼이 겁나 빠져버리네 이 시따 터졌어 터졌어 이 시따 이 시따 이렇게 해서 야 도전 다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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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irty 들어 섹시 약간 사실 좋아 두번izer 내 야비는 자 핫브링클을 자 이따가 이렇게 해서 자 볼게요 음 자 이거 하나 드세요 어 리액션 있다가 기똥차게 하나 해 드릴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어어어어 흐흐흐흐 지성아 사랑해 약간 여러분 그거 알아요? 무슨 이 맛이 코다리 조림 그런 맛이야 코다리 닭 강정 있죠 감칠맛이 막 들면서 되게 맛있다 아니 깜빵김 맛은 안 나는데 애봉 아 우리 다 앞으로 나오세요 지성인 우동이 애봉 애봉이 내 방귀 소리 같다 아니 잡 써봐 잡 써봐 잡 써봐 어쭈코리 라인 내가요 그냥 뿌링클을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뿌링클 먹어보고 대답할게요 네 저 날개 좋아해요 건빵님 초콜릿 디저트라고요 이거 이따가 먹을 거예요 그냥 초콜릿인데 우유 푸딩처럼 푸딩 같은 거예요 푸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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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고 이건 달달해 약간 코다리 맛 비스무리 해가지고 자 봐봐 간장 새우 간장 새우 금요일날 먹을까요 간장 새우랑 양념 불닭가 고소한 게장이랑 고소한 게장이랑 요게 약간 여러분 코다리 몰라 명태말린 거 그거 강정으로 만든 맛이 있거든요 이 가격이 만팔천원 만칠천원 치즈볼은요 여러분 그 도너츠 있잖아요 찹쌀도너츠에 찹쌀을 빼고 안에 치즈를 넣는 맛 겉은 되게 바삭거려 괜찮아요 맛쇼킹이랑 교촌이랑 완전 틀려 이거는 밥이랑 먹어도 될 것 같아 치즈볼도 여기 맛있네 괜찮아 쭈구여사 노랑 고추같이 생겼지만 파프리카야 라키님 10개 고맙습니다 이게 모질레네 어? 얘 모질라 양념이 되게 많이 묻어있어요 매운 양념이 제가 그냥 뿌링클을 안 먹어봐서 먹은지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다음에 비교해서 말해줄게요 이건 날개만 있는 거예요 맵네 맵네 음 혜란님 괜찮아 밥 대신 이거 감자 먹으면 돼 밥 대신 이거 감자 먹으면 돼 밥 대신 이거 감자 먹으면 돼 음 음 봉 윙봉 이마트에서 파왕 많이 안 매워 어떤 분이 애봉님 자연 미인인가요? 저 미인 아니고요 인공인 음 자연인 아님 자연 미인 아니고요 인공인 사.. 칼을 댄건데 이래요 인공인 인공인 성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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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쁘님 너무 솔직하면 살쪄요 허니콤보가 완전 틀린 맛이에요 치즈벨 안에 치즈가 이렇게 간장 강정 맛 간장 강정 닭다리를 이 소스 맛이 되게 특이해 하파님 어디에요? 양 많은거야 현욱 공주님 한개 스티커 고마워요 괜찮네 저 핸드크림 안 바르면요 손이 막 아파요 너무 건조해서 아유 천상계에 계세요 장군님 아 레루님 어서오세요 고마워 유구님 팬 가입 고마워 야 내가 장미랑 닮았다고? 어디가 어디가 닮아 고마워 오버하지마 요게 더 맛있는데 고마워 미친 애니 고마워 고마워 유리야 왜 고기 가있어 고마워 아 우동 우동 5개 고마워 4개 고마워 4개 고맙고 이제 좀 짜 우동아 3개 고맙다 아랑콘 6개 고마워 2개 고마워 1개 1개 고맙다 아랑콘 6개 고마워 내가 코러 불렀을 때 이게 무슨 노래인지 맞추는 사람 식뷰 일단 연습삼아 일주일짜리로 한 번 해봅시다 아랑콘 님이 1개 고맙습니다 맞아 핫브링클 라면 스푼 맛난다 아우 우동이 입 좀 닦으라고? 49년은 아우 음 제 갈성리 존맛까진 아니고 그냥 이게 없거든 요거트를 가지고 요거트 윙거트를 가져올게 요거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가 좋더라 나는 솔직히 이 소스보다 그냥 이런 생크림이 더 좋아해요 찹쌀도너츠 맛이야 이게 월맛있어 나는 인유님이 팬가입을 일석이 일을 고맙습니다 코난사님 되게 고마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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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일석이 이런 애봉이 있어 고맙습니다 여기다 한번 찍어먹어볼게 초코에다가 초코를 초코를 아우 미소님 자 먹어 아 미소님 팬가입을 자 아 입 벌려 입을 크게 벌리라고 아 괜찮은데 아 뻑살이다 괜찮아 신성한 치킨님한테 이건 코코넛이거든요 코코넛에도 찍어볼까 우동님이 하지말라고 112개를 우동업 여러분 우동업 요거 요거는 음 코코넛 푸딩 같아요 코코넛 푸딩 이건 맛있겠다 아 닭가슴살 살이야 닭가슴살 코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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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혜윙 에니님 들어가요 뻑살 좋아해 으악 개쿨 리액션 보부가 어 매워 이거 은근히 맵구만 여기 있네 몰랐어 이게 정확히 이름이 푸딩 같은 건데 초콜릿 디저트라고 돼 있어요 야 이게 다 날개 밖에 없어 나 레몬청 만드는 거 몰라 천사님님 팬들 고맙습니다 바나나 식초가 흑초 식초에다가 바나나 향을 좀 탄듯한 그 초콜릿 찍어 먹으라고요? 자 자 여러분 사람은 실험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괜히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그러겠어요? 실험을 해봐야 돼 빅마켓 찍어먹어봐야지 여러분 내가 우리 이쁜이 장군님 한 번 줘야겠다 장군 앞으로 나와봐 장군 장군 잡으러 가자 장군 잡으러 가자 여기 배가 안물르지? 여러분 나 배가 왜 안물러요? 나 먹어본 것 같은데 라면 가루 맛 진짜 아까 누가 라면 가루라고 했거든요 여기다 찍어먹을까? 코코넛! 코코넛에다가 자 우리 코코넛 회사 다 찍었습니다 자 채민하자 나 먹어 어 메시 자 어 어 음 맛있어 왜 나보고 취했대 나 랜니 껏어요 술 안 떴어 술 안 떴어 누구야 너 내가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기절하게 만들어주게 예스 자 자 자 쪼꼬입니다 쪼꼬 유텔라 쪼꼬 알죠? 어? 알지? 자 바른다 자 바른다 바른다 자 먹자 자 먹자 먹자 우리 우리 이쁜이들 나랑 날 좋아하지? 날 좋아하면 이거 먹어야지 자 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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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유텔라 치킨 내가 개발해야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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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습니다 으 잘못했으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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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민이는 좋아하면 되니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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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초가 좋은거에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식초 먹으면 소화도 빨리 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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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ㄴ 아 우